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즉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은 미리 정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음과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못 본 척 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다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도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범죄자를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서 사형수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창문 밖으로 이제 정말로 높은 빌딩들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빌딩들이 레고와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정말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그 작은 세상 속에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존재들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지구의 사진만 봐도 여러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나요? 못 찾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작고 보잘것 없는 존재들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슬퍼하겠지만 이 세상은 아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대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나를 정말로 자꾸 보잘것 없는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단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그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더 이상 매여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또 다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결국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 역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라고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본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모든 것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이전에 물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셨을 때에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많은 선물을 그들에게 준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